자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인이 존과 함께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누군가와 굉장히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하는 것은 젤러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when he saw Jane with John 이렇게 얘기하면 제인이 존과 함께 있는 것을 보온 거죠 그러니까 when he saw Jane with John he got so jealous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투를 할 때 질투심에 불타오를 때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이디엄이 있는데요 green with envy 라는 거죠 jealous도 질투를 표현하는 단어고요 envy도 질투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green with envy 라고 하는데 왜 green이냐 이거는 셰익스피어 문학 작품에 가장 먼저 쓰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green eyed monster 녹색 눈을 지닌 괴물 이것이 질투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질투를 하게 되면 눈이 녹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사고방식이 없지만 서양에서는 녹색과 질투를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reen with envy 라고 하면 질투 때문에 눈이 녹색이 됐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green eyed monster 라는 표현도 기억을 하시고 질투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green with envy가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정도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뒷부분은 he was green with envy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질투를 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왜 green이냐는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니까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한 가지 이 envy 라는 단어를 활용할 때 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상대방이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말로 부럽다를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I envy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당신을 질투한다 시기한다라는 뜻이지 당신이 뭔가 좋은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이 잘 된 일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그런 뜻으로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I envy you 라는 말을 많이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죠 상대방이 내가 부러울 만한 어떤 좋은 일을 겪게 되었을 때는 I envy you 라고 하지 마시고 잘 됐다 말 그대로 good for you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it's great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외국 여행을 간다 그래서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have a good time in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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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잘 지내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말 부럽다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I envy you 라고 번역해서 회화에서 활용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을 얘기할 때 jealous 라는 형용사를 쓸 수도 있지만 green with envy 라는 관용 표현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 표현 꼭 기억을 하시고 좀 근사한 표현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십시오 ак удив